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91번 다음 완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통행금지 하래요 다니지 마세요 이런 표지죠 통행금지 표지고요 보조표지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일요일 공휴일은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게 통행금지 표지죠 근데 이거는 차도 못 다니고 보행자도 못 다녀요 완전 통행금지입니다 아무도 못 다니는 거에요 이거 보행자 통행 못해요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만 통행할 수 없다는 표지에요 이거 2번이 맞구요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한다 좌측이 아니고 우측에 설치해요 도로에 여기다 설치를 해요 중앙에다 설치를 하거나 내가 진행방향이 여기인데 중앙선 너머 이쪽에다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런 뜻입니다 틀렸구요 통행금지 기간은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따라서 맞는 것은 2번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만 통행할 수 없습니다 2번이 답이었어요 892번 다음 완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니까 오토바이 뭐 하지마라 이런 얘기죠 이륜차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금지 표지에요 보면 이륜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893번 다음 완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진입 금지하래요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1번이 맞는 얘기 있네요 2번 모든 차와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한다 이거는 통행금지를 해야죠 통행금지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표지판 있죠 이게 통행금지 표지판이고 3번 위험물 적재 화물차 진입을 금지한다 불자동차 같은 거에 불타는 차가 있으면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란 뜻입니다 터진다는 얘기죠 또 4번 진입금지 기간을 알리는 보조표지는 설치할 수 있어요 보조표지를 붙일 수 있죠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진입금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맞는 것은 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894번 다음 완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직진 하지마라 이런 얘기죠 직진 금지 표지에요 이거는 좌우측 도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왜요 직진을 못하니까 좌측도로 이용하고 우측도로 이용하라 이런 얘기죠 보면 직진 차량 많은 도로에 설치하면 안되겠죠 직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금지해야 시점에 도로 좌측에 설치한다 아니에요 우측에 설치해요 도로 좌측이라는 표지가 내가 봤을 때 왼쪽이 이게 아니고 중앙선이 있고 내가 다니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중앙선의 왼쪽에 설치한다는 거에요 맞은편 차로에다 설치한다는 거에요 맞은편 차로에다 표지판 설치해 놓으면 볼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죠 따라서 좌측에 설치하면 안되고 우측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틀렸죠 이런 지점에서는 반드시 유턴을 해서 되돌아가야 된다 아니에요 좌회전 우회전 가능합니다 반드시 유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틀렸죠 보통 반드시 들어가면 틀리죠 따라서 오른 것은 4번 좌우측 도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도로를 이용을 해야 한다 답이 되겠습니다 895번 다음 안전 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유턴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유턴 금지 표지에요 1번이죠 뭐 좌회전 직진은 좌회전이 그려져 있을 것이고 직진은 직진이 그려져 있을 것이고 유턴 구간은 유턴 하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유턴 관련된 답을 찍으셔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표지 왼쪽에서 오른쪽 아래로 사선이 딱 그어져 있으니까 금지 표지죠 1번이 되겠습니다 896번 다음 안전 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주차 금지 주차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근데 주차 금지는 한쪽만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정차 주차 둘 다 금지하는 것은 둘 다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죠 이거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만 금지 하라고 했으니까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볼까요 화물을 시키기 위해 잠시 주차 할 수 있다 안되죠 주차 안된다고 있어요 지금 2번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차 할 수 있다 정차는 할 수가 있죠 주차 금지니까 정차는 되는 거잖아요 3번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구간에 실시한다 주차만 지금 금지하는 건데 아니죠 주차 정차 금지를 하려면 요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차 주차 둘 다 금지하는 거 이륜 자동차는 주차 할 수 있다 주차 안돼요 주차 금지니까 따라서 맞는 것은 2번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차 할 수 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897번 다음 안전 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뭔가 위아래를 3.5m 사이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의 높이를 제한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차 높이 제한 표지판 이에요 오답들 확인해 볼까요 차폭을 제한하는 게 뭘까요 요건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밀고 있는 요 모습이 차폭 제한이고요 2.2m로 차폭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고 3번 차간거리 확보는 차의 모습이 보이고 요 사이에 거리를 50m로 한다 요게 차간거리 확보 표지판 이에요 터널의 높이 이런 거는 터널 높이 표지판 따로 있어요 이건 아니고 길이라고 안 쓰고 높이라고 써서 얼마 이렇게 써 있죠 따라서 이 표지판이 뜻하는 것은 차의 높이를 제한하는 표지판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898번 이요 다음 안전 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좌우가 이렇게 나를 밀고 있는 이런 모습 차의 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죠 요거는 차폭 제한 3번이 답이 되겠죠 요 표지판입니다 오답을 볼까요 차 높이 제한하는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 몇 미터로 제한한다 이렇게 써 있는게 높이 제한이고 차간거리 확보는 차와 차의 간격 요거를 50m로 하라 이렇게 표지판이 된게 차간거리 확보고 차 길이 제한 이런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이 3번 차폭 제한 되겠고요 899번 안전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운전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건 두번 생각해야 되죠 어떤 표지판인지 보고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볼게요 정지 표지판 유일한 팔각형 표지판이죠 8개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일시정지하라 이런 표지판입니다 특이한 표지판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정지 볼까요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만 정지하면 된다 아니죠 일시정지 하는건 아니죠 도로에 차량이 없을 때에도 정지해야 된다 이게 일시정지죠 이 표지판이 있으면 딱 쓰는 겁니다 일시정지 즉 바퀴의 움직임을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게 일시정지죠 맞는 운전방법 2번이 맞는거가 되겠죠 오답 볼게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만 정지하면 된다 때만 적색등이 켜진 때만 정지하면 안돼요 때만이 틀렸어요 때도 정지하는거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900번 다음 규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했습니다 이건 역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생긴거 요거 뭐냐면 서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천천히 라고 써 있죠 슬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서행 표지판이죠 이게 표지판도 서행을 해야 되구요 노면 표시도 이렇게 역삼각형 되어 있으면 바닥에 페인트 칠해져 있는거에요 그것도 역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서행하라는 표지입니다 노면 표시도 안전표지의 일종이에요 노면 표시도 표지의 일종이다 하는거 알고 계시고 도로 노면에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든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 있든 둘 다 서행하라는 뜻이니까 잘 기억하고 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어떻게 해야 되요 이거 일시정지 해야 되요 서행하라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안되구요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 여기 왔죠 이게 서행이죠 고개 넘어가 보이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야겠죠 여기서 또 서면 안되죠 진행을 해야 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 해야 되죠 또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해야 되죠 따라서 서행해야 되는 장소 천천히 가야 되는 장소는 비탈길에 고갯마루 부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1번 다음 규제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차가 불타고 있어요 위험물 적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위험물을 실은 차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위험물을 실은 차량 통행금지 1번이 답이 되겠죠 화재로 인해 통제 중이다 화재가 빈발하다 산불 이런 얘기 아닙니다 위험물을 실은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902번 다음 규제 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은 딱 보니까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는 창문이에요 보통 승용차 창문 여섯 개씩 없죠 옆 창문만 여섯 개에요 좌우 합치면 열두 개나 되겠네요 창문이 이렇게 많은 차 뭐예요 이거 버스죠 버스 승합차 얘기하는 겁니다 승합차들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지판이 있으면 어떤 차가 못 들어오겠어요 승합자동차가 못 들어오겠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903번 다음 안전표지 뜻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차들이 엄청 많아요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인데 이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이에요 상습 정체 구간이니까 앞에 차 막히는 곳이 있다 속도가 빨리 오고 있으면 속도 줄여서 감속하고 비상 깜빡이 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될까요 상습 정체 구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4번 다음 규제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요렇게 가지 말래요 이거 무슨 뜻이죠 앞지르기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앞지르기 금지요 앞지르기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앞지르기 왼쪽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이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905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볼까요 5.5톤 이거 톤이에요 무게 차량의 무게를 말하는 거죠 t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차량의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1000kg이 1톤이죠 5.5톤이면 5500kg 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차죠 무거운 차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차의 중량을 제한하는 표지예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5답을 볼게요 차의 높이를 제한한 표지다 높이 제한은 위아래를 이렇게 막아주고 몇 미터까지 이렇게 표시한다고 했죠 높이 제한 표지고 차폭 제한 표지는 이렇게 쓰죠 좌우가 이렇게 막혀져 있고 2.2미터로 제한한다 차폭제한 표지 차간거리 확보하라 이 표지는 여기죠 간격이 앞차와 뒷차 간격이 있고 이 간격을 50미터로 하라 이런 뜻이죠 따라서 맞는 것은 차의 중량을 제한하는 5.5톤까지 들어와라 이런 얘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6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딱 봐도 트럭이죠 트럭 오지마라 이런 뜻이에요 화물차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답 볼게요 승용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 통행금지라고 승용차 그림이 딱 있어요 그림이 벌써 다르죠 이거는요 버스 들어오지마라 승합차 오지마라 이런 얘기죠 3번이 승합차 통행금지 표지판이고요 위험물 운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여기 불 나는 자동차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럭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4번 화물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907번이요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뭐 하지 말래요 우회전 하지 말래요 우회전 금지 표지판이죠 차의 우회전을 금지하는 것이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5답 볼게요 좌회전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면 좌회전을 금지하는 표지판 되겠죠 이게 2번이고 차가 통행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 통행금지 표지판이 되겠죠 차가 유턴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유턴 금지 되겠죠 따라서 맞는 것은 우회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이제 1번이 답이 되겠죠 아멘